따뜻한 햇살 아래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윌리엄은 어디 있죠?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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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업! 일어나! 빨리! 일어나! 컴온! 뛰자! 일어나! 뛰자! 뛰자, 진짜! 이게 호주 동물 일이야. 호주 왔으니까 호주 동물 봐야 돼. 윌리엄! 뭐야? 보여, 윌리엄? 거 갈라. 얘네들 하루 한 23시간 동안 그냥 잠만 자는 친구들이야.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얼굴만, 이거 호주인 거야. 얼굴 보여주세요! 누구예요? 아니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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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군부. 캥그루. 캥그루. 그게 왜 캥그루야? 뭐야! 바로 눈앞에서 뛰어다니는 캥거루들. 정말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네요. 형. 우리 하늘이 몇 마리 있어, 지금? 쿨마리. 캥그루. 굿보이. 빌리엄. 얘네들은 지금 너 보고 있어. 와우. 아이. 아이. 형. 형. 형이야? 형 왔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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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한테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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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윌리엄. 오. 윌리엄. 이워. 네. simplemente. 오. 왤. 왤. 아주. 사파리에 이어 샘프자가 향한 곳은 멜버른 시내. 이곳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바로 킬레인인데요. 우리 밥 먹으러 갈 거잖아. 우리 이거 탈 거야. 기다려봐. 이곳은 바로 실제 트램을 개조해서 만든 트램카 레스토랑인데요.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멜버른 시내도 구경할 수 있다니. 와,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뭐야? 윌리엄. 뭐야? 움직이잖아. 하나 먹을까? 네. 윌리엄도 운전하는 거야? 윌리엄, 아빠 이거 한 번도 안 타봤어. 너랑 처음이야. 응? 너랑 꼭 타고 싶었어. 아, 고마워. 역시, 먹 아는 친구야. 와우, 윌리엄. 좋아, 기분 좋아요? 좋아, 기타san? 좋아해? I would love the steak medium rare. Steak medium rare. Yep, that would be perfect. dire example. 사이ierten pelo 작은 것들? 그리오면 이런 것들? 네. 어떤 것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쇼핑하고 소금이나 서사한 있다고요. 오케이. 네, 우리가 별명과 할rage. 네, 좋아요. 네, 우리가 쇼핑하고 우선을 조금씩 부터가 있어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핑하고 있는kr sobie? William입니다. Schluss. 저는 신세에 쓸 수 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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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